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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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모르는 경제이야기 시크릿의 김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1월달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1월달에 언급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요. 자 그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있었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라던지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한화솔루션에 잠깐 반등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곳과 맞물려 또 태양광에 관련된 시황들이 여전히 실망스럽고 1분기에 또 실적이 여전히 뭐 6분기 연속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한 양상이죠. 자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발표한 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일단 매출도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신재생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케미칼, 첨단 소재, 갤러리아까지 증가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매출은 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외형 자체는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이 가장 놀란 부분 적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했던 이 케미칼 부분의 이익이 무려 1,400억이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분기보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증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향광이었다라는 게 놀라울 다름인 거죠. 자 오히려 그동안 캐시카우이었던 케미칼 쪽에서는 이익이 줄었습니다. 갤러리아도 줄었고 기타 부분에서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첨단 소재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정도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적자만 줄여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만큼이나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랬고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오늘 전개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탄력적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의 주가 반등은 실적만이 아니죠. 다른 모멘텀도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장 초반의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발 흠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조멘친 상원의원이죠. 이분이 그동안 인프라법안 여러 가지 법안들에 다 어깃장을 놓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들이 계속 태클이 걸리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조멘친 의원이 이 인프라법안 중에서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뉘앙스를 밝히며 한두 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 관련 법안이 8월 내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멘친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다 반대 의견을 던졌었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조멘친 의원이 의견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분의 시각이 그동안 굉장히 변함없이 또 2주 전에도 그와 같은 시각을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을 한번 이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응도 보시면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가 17% 이상 급등하면서 자 이거 작년 고점이고요. 올해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그런 양상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상승한다면 최근에 보지 못했던 고점도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태양광 쪽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지 지급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업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부양책을 시행한다면 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는 지금 구간에서 이런 모멘텀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장 초반 이미 강세를 보였던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폭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건 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아주 극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냐고 간 건일 텐데 만약에 8월 달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아마도 신곡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에게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OCI처럼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 쪽보다는 모듈이나 최근에 셀 가격이 거의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좀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데 방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익상승 부분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에서 유틸리티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 더불어 환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정책이 통과될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의 상단을 너무 높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화학 쪽 뭐 이 회사가 만드는 뭐 가성소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초소 ABS 같은 기초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양상입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1개월 레깅을 하던 스팟으로 보던 지금 화학 부분에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죠. 마진 스프레드가 떨어질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점선이 주가인데 마진 스프레드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 합병되면서 태양광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태양광이 화학 쪽에 줄어드는 부분보다 계속 많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에 이 화학 쪽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주가의 상단을 제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율로 한번 봅시다. 자 이익 쪽에서 이번에 2,700억 정도의 이익이 났는데 그중에 지금 절반 정도로 신재생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60억 정도를 차지했던 이 케미칼 쪽의 전반적인 매출 그 다음에 케미칼 쪽의 전반적인 이익 자체가 지난 분기보다는 꽤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줄어든다면 다음 분기에도 과연 이 정도의 추가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정도 이제 증분이 없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수준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학 쪽의 이익이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이것은 주가를 끌어내려는 요인이 되기보다는 주가의 상단을 제약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나 솔루션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의 이 케미칼 부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캐시카우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태양광 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돌아서고 이쪽에 모멘텀이 얼마나 붙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엠페이지 혹은 뭐 솔라에지의 주가와 더불어 국내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솔루션에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하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을 본다면 자 2020년 21년 사이에 보여주었던 16배를 상위하는 수준 이렇게 가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금 마켓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고 태양광 쪽에서도 계속 같은 이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모멘텀이 붙을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올해 지금 상단이 어디였느냐 8.5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 모멘텀이 붙는다면 다음 정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 가격을 지금 살펴봤을 때 11배 정도의 수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배 정도의 수준이라면 5만 원을 좀 상해하는 정도의 가격이 될 거고요. 자 PB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PE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1배 정도 수준까지라면 지금 PB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2021년도에 보여줬던 뭐 1.3배 수준까지 강력하게 가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밸류의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배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PE 11배와 PB 1배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일단은 5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8월달에 나올 미국 쪽 이슈 그 다음에 엔페이지 에너지 뭐 솔라 엣지 그 다음에 FSLR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퍼스트 솔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의 한계가 어디까지 나타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OCY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1월달에 말씀드렸을 때도 OCY보다는 이쪽이 낮다라고 분명히 언급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태양광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면 여전히 OCY보다는 하나솔루션의 무게를 두고 바라보시는 것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는 PB 1배 그리고 PE 측면에서는 현재 기대하고 있는 이익의 11배 정도의 수준 그런데 아마 이익이 달라졌으니까 2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5만원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솔루션 미국 주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미국의 모멘텀이 8월 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시크릿의 김종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